마태복음소 마태복음소의 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천국복음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보면서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상황 하나는 무엇이냐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주님 보시기에 일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꾼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 많은데 주님의 일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2016년의 표현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라고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의 방법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닌 사람 보기에도 예수의 일꾼처럼 주님의 일꾼처럼 여겨지는 삶의 모습과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주인의 뜻을 분변하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예수님께서도 천국복음을 전했듯이 그리스도의 일꾼마저도 천국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 그러기 위해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 주시는 그 방향성을 세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의 1절과 2절을 좀 보면 거기에는 세 개의 단어가 우리의 눈을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꾼이라는 말 비밀을 맡은 자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이 세 단어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일꾼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사용한 그 일꾼 그 단어의 원어는 영어에서는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원문에서도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다이코노이라는 미니스터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또 두 번째로 단어는 좀 흥미있는 단어예요 페텔 레스타스라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 여러분들 그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 영화들 보셨습니까 그 로마의 그 전투함들은 이런 장대, 긴 장대를 가지고 배를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배인데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을 바로 일꾼이라고 페텔 레스타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노를 젓는 사람처럼 일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협력하여 함께 노를 젓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일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같이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를 젓는 사람이 마음을 맞추어 노를 젓지 못하면요 배는 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왼쪽은 빠르게 움직이고 오른쪽은 느리게 절으면 배는 그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빠른 속도를 내며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이 마음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고 힘을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처럼 주님이 정하신 천국복음을 위해서 교회도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속도를 모으고 서로를 합쳐서 함께하며 교회를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고 나 혼자 빨리 간다고 해서 빨리 가지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야 결국은 같이 가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은 복음을 위해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만 아시겠죠 그럼 노를 젓고 계시는데 열심히 충성되이 젓고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눈치 보며 대충대충 다른 사람이 지면 좀 쉬면서 젓고 싶으면 좀 젓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빨리 가고 싶고 빨리 노조는 걸 끝내고 싶어서 혼자 열심히 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노를 지는 그 감당하는 그 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있는 그것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분변해 보아야 합니다 그 배너의 영화를 보면 망치를 이렇게 두 개 들고 백 뒤통에서 망치를 이렇게 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 속도를 맞추어서 노를 젓으라는 것이죠 이 소리에 주님의 이 소리에 맞춰서 옆에 있는 사람과 힘을 맞추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는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는 맡은자 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맡은자는 그 청지기란 말은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그 충성이 요구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보기에 자기의 모습이 그리스도에게 충성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보여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혼자만은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의 삶보다는 주님께 맞추어져 있을 때 사람은 많으나 방향성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교회가 복음의 배가 움직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맡은자들은 자기 맡은 소임을 다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져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갔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니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었어야 하는데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데 주님께 충성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이유 때문에 분쟁하고 세 그룹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죠 주님 중심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바울이 안타까워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 우리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주님 중심의 교회를 지향하고 그것에 맞춰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각자의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를 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무언가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자리의 몫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은 이제 너희가 해야 할 바가 그 구할 것이 그런 일꾼의 사명을 맡았으니 이제 충성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 요한 웨슬레의 목사님은 믿음이 곧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충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께 충성하시는 분입니까 충성은 자기 주인이나 직속 상관에게 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방향성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주인이신데 우리의 구원자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이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에 충성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나의 가정은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은 그 주인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곳을 가자고 하면 그곳을 가는 것이고요 주인이 원하는 하는 일을 해달라고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뜻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 또한 충성입니다 청직인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의 것을 감독 관리해야 됩니다 맡긴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받은 사명이자 고린도 교회가 가져야 하는 사명이자 맘모스 은혜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분변하면서 그분의 뜻에 충성하며 교회의 사명 복음의 사역 천국 복음에 대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는 얼마나 주님 주신 사명의 맡은 자로서 그분의 일꾼으로서 그 소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스스로를 한 번씩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서로에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의 일꾼의 사명을 사람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명하시는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의 본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분변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처럼 당을 짓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고 끼리끼리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질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무슨 말이죠 판단을 한다고 해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지만 판단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주님 앞에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니 그냥 나의 자리에서 충성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그 내용이 판단과 정죄의 이야기가 아닌 주의 형제로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네 일꾼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편지에 그의 마음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소임을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사도뎀의 권세로 권위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동일한 일꾼이며 맡은 자임이며 충성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충성하며 이 교회가 한 방향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당을 만들고 교회 지도자들의 그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던 시기를 고려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하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를 좋아하고 어떻게 그들의 생각하며 비판하더라도 혹여 비판받을 것이 없더라도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이 우리를 나중에 그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인 대신 그 주인을 주인 대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요구와 필요만을 주님께 구하십니까 그리스오인의 일꾼된 자로 일을 하면서 늘 그 주인에게 내게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런 환경이 되어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나는 할 수가 없고 저렇게 되면 힘들고 하며 누가 주인이며 누가 일꾼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는 아니합니까 저도 주님을 나의 일꾼 취급하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조건이 되어야 일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삐질 수도 있다라고 했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면 그 모습은 악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의 필요와 환경만을 해달라고 한 그것 불손한 종이자 불이한 종이죠 지금은 이전보다 조금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정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욕을 먹어야 하기도 합니다 혼자만 신앙생활 하느냐 혼자 목해 하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주님을 따르는 일꾼이 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사람을 위하여 세상 보기에 성공한 교회를 만드는 일꾼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따라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이끌어 가는 것이 저의 목해 전부 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원구원을 위하여 천국복음을 위하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제가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영원구원과 천국복음을 위해서 죄를 선포하고 회계를 선포하고 천국과 지옥과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복음만을 전하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오직 그분을 위한 충성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한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혹시 고린도 교회처럼 당을 지며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조심하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 판단하시는 이는 바로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맞고 전하는 자지 그리스도의 일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그거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지 판단의 자리와 심판의 자리에 서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판단받는 것 심판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시켜주는 거죠 주님의 주님의 재림시에 이제 어두운 것들을 그 감추인 것들을 모두 드러내어 진실을 가리게 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의 뜻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에 따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을 수 있고 침판도 받을 수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이 각 사람의 공적이 이거 쌓아놓은 것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온의 일꾼으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했다는 내가 일한 것들이 쌓여있는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쌓아오는 곳에 하늘에서 불을 붙인대요 그 불이 그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무슨 얘기냐면요 그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성취하고 어떠한 것을 했더라도 그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심판의 불로 불태웠을 때 사라지면 그 세웠던 것들은 다 사람이 세운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세운 것만 세워져 있다는 거죠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 주님은 칭찬과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세운 것들은 다 불타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에 주님이 칭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드러나면요 저도 굉장히 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너무 추하거든요 너무 아까거든요 사람들 보기엔 선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죠 가장할 수 있죠 신앙 있는 척 할 수 있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의 것을 세우기보단 나를 세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나의 영광으로 취한 아주 더럽고 추한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저만 이런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갈등이 있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23절과 25절을 통해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중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고백하며 바울 스스로의 영적 갈등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습이 죄인이고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그가 자기의 모습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죽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이런 말씀이 너무나도 동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없더라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주님의 하늘의 사명을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런 주님이 없다라면 불충하고 이 악한 일꾼은 벌써 이미 멸망받고 심판을 예진적에 받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과거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하여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어찌 그분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도 자신의 모습도 이런 모습 은혜로 얻은 사람이니 내가 너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우리 모두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것에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를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만이 높여지기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안 하고 하고 잘 못하고 하고가 아니라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충성된 일꾼의 모습으로 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를 분변하고 내 자리에서 그저 주님을 위하여 묵묵히 내 갈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런 일꾼이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도 한다는데 사람의 칭찬도 이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데 만약 우리가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된다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던 힘도 나겠죠 다만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책망받기 급급해서 회개하기 급급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할 뿐이죠 그래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다 양육해 보셔서 다 아시듯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대견합니까 그리스도에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나 성경이 말하는 주를 믿는 자의 방향과 삶의 목표는 하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이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고 이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꾼으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도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지 않는 것 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분변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면 아무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요 각자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남편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자식을 대신하여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주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하여 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일꾼들 그들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하시며 그 종을 어둠으로 쫓아내고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성경 말씀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될지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며 하는 것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한 후에 기도하다가 길을 가다 보니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여서 그 쓰레기를 주머니에 놓고 쓰레기통을 찾아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충성된 일꾼으로 여기시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쓰레기를 주시는 주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꾼 된다는 것은 무언가 크고 놀라운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냐는 그 마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신년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복음과 나라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변하시길 바라고 또 각자의 선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